안녕하세요 오늘은 슬픈 인연 한번 연주를 해 보겠습니다 이 곡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4분의4 박자 아르페쥬 입니다 근음치고 근음 3,2,3,1,3,2,3 대부분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구요 F코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뒤에 보면 후렴에 C코드, F코드 이렇게 한마디에 코드가 두 개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쉽게 C코드 그 다음 F 칠 때 이 3번 손가락이랑 2번 손가락이 한 줄씩 내려와서 다시 4번,3번,2번,3번 줄 이어서 해보면 5,3,2,3 내려와서 4,3,2,3번 줄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후렴 부분에 아 죄송합니다 후렴이 아니고 중간에 기타 간주가 있어요 후렴 멜로디를 똑같이 연주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 뒷부분에는 스트로크로 이렇게 스트로크와 기본적인 아르페쥬 주법을 이용해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보시고 또 영상 참고 가셔서 열심히 연습하세요 멀어져 가는 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난 아직도 이 순간을 이별이라 하지 않겠네 달콤했었지 그 수많았던 추억 속에서 너벅 젖은 두 마음을 우린 어떻게 잊을까 아 다시 올 거야 너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아 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나 그 시절에 너를 또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 흐르는 그 세월에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려나 아 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아 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아 다시 올 거야 아 다시 올 거야 아 다시 올 거야 아 너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아 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나 그 시절에 너를 또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 흐르는 그 세월에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려나 많은 눈물을 흘리려나 많은 눈물을 흘리려나 많은 눈물을 흘리려나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이천이 흘리skill